제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견디겠는데 저 때문에 가족에게 경제적 짐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힘들게 만드는 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이것도 인연입니다 견디세요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서로 피해도 주고 또 도움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늘 도움만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처지라는 게 과거에 해놓은 업들이 과보로 올라오니까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서 다가온다고요 우리한테 이건요 성인들한테도 그래요 누구나 중생이면 피할 수 없습니다 성인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하는데요 또 본인들도 과거에 갚아야 할 업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인연들이 오면 성인도 힘들어요 누구나 힘들어요 몰겐자 육바라밀로 각자 영양권 이겨낼 뿐이고 버틸 뿐입니다 버텨 주셔야 돼요 내가 못 버텨버리면 그 짐이 더 세게 가족들한테 갈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도움을 못 줄지언정 버티면서 짐이라도 분산해보자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보살도입니다 보살 존버정신이라고 하죠 보살 정신입니다 중생을 위해 존버하는 게 보살이에요 뭐 이렇게 좋을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힘 얻어 가면서 가는 거죠 객관적으로는 좋을 일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내가 못 버티면 무너집니다 뚝이 무너지듯이 한 군데서 무너지면 와장창이에요 피해를 주는 건 미안하죠 너무 미안하죠 그 미안한 마음마저도 보살의 재료로 이것도 참나 작용이다 미안한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육바라밀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만 지금의 이런 뭔가 잘못된 것도 바로잡을 수 있다 또 나와 인연이 얽혀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가 관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일에 또 남한테 갈 영향까지 우리는 고민하는 게 맞는데 보살도로 그럼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을 주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보살도 주장할 때 이러죠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있는 거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업을 바꾸는 게 보살도입니다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보살도는 지금을 바꾸는 거죠 지금을 바꾸면 과거도 바뀝니다 지금 보살이 되어버리시면요 과거에 잘못한 것도요 보살 되려고 저랬나 보다가 돼요 지금 잘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 붙잡고 계시면 안 돼요 이미 일어난 일 붙잡고 계시면 안 되고 알 수 없는 미래 붙잡고 계셔도 안 되고 지금 자명한 술을 계속 두시면서 버티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정하지만 참나 안에서 행복과 희열을 누리시면서 안 그러면 애고가 못 버티니까 참나가 힘을 대줍니다 하늘이 도와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카르마 빚 갚는 거 많이 질문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깨어서 보살도로 육바라밀로 빚을 갚겠다고 덤비면요 하늘이 도와주고 다른 고래 보살들이 도와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하세요 빚 갚겠다는 청산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내 영양껏 갚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즘도 제도적으로 나라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도와주고 고래 보살들이 도와줍니다 고래 보살들이 도와주러 와요 어떤 식으로 육바라밀은 육바라밀을 부르거든요 탐진치는 탐진치를 불러요 내가 사기치려고 하면 온갖 사기꾼들이 다 붙어요 친구야 거기 있었냐 하면서 다 와요 영계에 통신이 쫙 뿌려진 격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